저 저 저 미배할게 미배로 마 니네 오는 사이 아는 사이가 오늘 처음 온 사이 아이가 그래 맞다 근데 왜 이렇게 신해보이노 질투나게 티밍 하지마라 이 좆밥들아 무슨 소리고 티밍이 뭐고 나 좆밥보다 더 좆밥이라 그런거 모른다 티밍이 뭐고 설명부터 해라 뭐고 이씨 마 이 북한새끼는 북한이라 그랬나 마 하몽 냉장고릇에 맞고싶다 마 하몽 냉장고릇에 맞고싶다 마 나 내릴 자리다 마 따라와라 좋아 간다 네오네오네오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네오네오 네오님 감사합니다 열개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아 어 차있다 개많은데 뭐야 저거 폐차지 폐차 야 저중에 하나도 차가 아니라고? 아 저거 하나 하나있다 요와요요요 하나 오케이 구했다 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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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짤 파밍이 짱이야 내리는 데 있나보고 없어 어우 좋은차야 좋은차 아 여기가 꿀자리야 좋아 아 아 수손 아 수손 아 너무나 따뜻한 수손 내가 이 손을 잡다니 보정기 아니야? 아 아깝다 아 보정기가 움푸 나와라 이러면 차라리 움푸 나와라 이러면 좋은데 소염기? 오 좋아 뭐라구요? 뭐야 갑자기 어떻게 하셨어요 네오네오님 아아 시간차 채팅을 치신거구나 오케이 근데 무슨 무슨 아 레토나챔? 무슨 채팅 치신거지 방금? 렉이야 그냥? 아 그래? 대도시 가면 대도시 가면 옆으로 못해 어 진짜 대도시 가면은 총..총발이 너무 심해 물론 내가 뭐 실력이 뭐 그렇게 잘하는건 아니지만 어쨌든 초반에 총 못먹으면 죽으니까 그게 너무 아쉬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정말 생각을 하지 않고 무의식적으로 게임을 하는 겁니다 항상 총알이 안먹어질 때는 내가 잘못한게 아니고 무게가 없어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자 충전해주구요 자 다시 한번 충전해주구요 오케이 자 수직선을 먹고 이거를 10발 5발 2발 됐습니다 좋아 이정도 챙겼으면 만족하셔야 됩니다 바로 갖다 버립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좋아 바로 갖다 버립니다 좋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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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갖다 버립니다 깨 두개나 깨 한개만 더 오케이 대만족 하하하하하하 드디어 나왔군 드디어 등장하셨군 타네나 어 뭐야 나 이거 안먹었어 대웅랑킥 드로우탄창을 오케이 띠띠띠띠 한 글쎄 1억 1억 가까이 어 한 1억 가까이 벌지 형 진짜 멋있지 하하하 하하하 어 뭐야 왜 먹었어 다 버려 오케이 어 와 씨 진심으로 감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 안 믿고 있어 와 씨 너무 오바했나 진심으로 감탄하는 사람 한명도 없네 하하하 너무 현실성이 없었나 아 우지 안먹어 우지 이거 안좋아해 별로 우지 좀 이따가 뭐 SMG 나면 바꿀거야 레드 오케이 레드 레드 저기다 털었지 저기다 털었지 여기다 털었지 아 보정기 알았어 여기다 털었지 오케이 옛날에 시청자 2만명 볼 때 그렇게 벌지 않았나 아 근데 옛날에 시청자 많이 볼 때 그렇게 못 벌었어요 그때 제가 유튜브 뭐 한 것도 아니고 막 그때는 제가 별풍선도 많이 받는 BJ가 아니어서 근데 별풍선은 지금 지금이 오히려 더 많이 벌걸요 지금이 더 많이 받을걸요 별풍선 오케이 뒤에 창고 안 터나요? 네 털어야죠 그리고 아까 개머리판 보신 분 제보 봤습니다 개머리판 어딨죠? 시청자 수 왜 이렇게 적어졌나요? 아 모르겠어요 머리털이 적어지면서 시청자 수도 똑같이 적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중적으로 제가 네? 지금 상처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님은 나가지 마세요 알았죠? 아 여기 아니야? 아 속았네 오케이 아 괜찮아 근데 내가 알아보니까 내가 알아보니까 사랑하면은 머리털은 필요 없는 사람들도 많대 내가 알아봤거든 내가 진짜 되게 많이 알아봤거든 근데 사랑하면은 머리털과 상관없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대 그래 아 진짜야 그래 그리고 나 머리털 안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데요 비올때 촬영하기에 비 맞으면 티나는데요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다니면은 저 머리털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머리털 없지 않아요 어 칠탄 어제 발견하게 돼있어 어 칠탄 어차피 발견하는데 너가 걱정하니까 가서 먹을게 알았지 안좋아 안좋아 후라이팬 있어 나 어디있지? 어디서 온거지? 근처에 있는데 근처에 있는데 이층? 이렇게 어? 아 터졌는데 쟤 아 아무것도 없네 구상이라도 먹어야지 야 너 구상 있냐 친구야? 아 근데 오른바 하하하하하하하하 잘하는데 이 자식 오오 한발 남았다 이거지 어 이 자식 잘하는데 와씨 어이없네 와 으아 음 Whoop 야 제가 목이 성제 결절이 있어서 좀 나아질 때까진 두 번씩만 하고 있어요 아 일주일에 한 달에 1억 버는 거 싫어하네 거짓말이에요 그 친구가 저를 멋있는 사람 물론 돈을 많이 받는 거 멋있진 않지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를 열심히 해서 수입이 많은 거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멋있는 사람으로 기억되게 하려고 제가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하루에 몇 끼 먹냐고요? 그냥 닭 치는 대로 먹는데요 아 이렇게 말하면 많이 먹는 것 같구나 그냥 배고플 때 먹는데요 햄버거요? 햄버거 세트 하나밖에 안 먹는데 치킨도 아까 조그만 거 한 조각이야 그거 만두도 물만두야 물만두 물고기만두 그거 두 개야 조그만 것들 먹는 거야 저 지금 햄버거요 상하이 버거 상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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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스트 추면서 먹어야겠네 그치 오케이 아이고 디스코팡팡님 미용 오리진 재밌게 하세요 난님구 A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난님구 A님 팬클럽 갈까이까지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꼬린 하이틴 자 밀베에 가자 그래 둘이 아는 사이예요? 어 아는 사이야 응 우와 근데 어머니 밀베에 계시냐? 아 뭐야 아니 어머니 안팎에서 주무시는데 아니 왜 패드립을 하고 그래 아 패드립 아니야 물어본 거잖아 너는 왜 패드립이라고 오해하고 그래 다 내렸냐? 나도 이제 내린다 아 싫어 나 내릴거야 간다 가자 차가 저 차야? 차 없다 와 이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면 안되는데 차가 없네 아 이런 세상에 저 유튜브 편집자 있어요 오케이 아 근데 이제 많이 안 물어보셔 이제 좀 시간이 줄어드니까 내가 이렇게 자제를 부탁한 것도 있고 이제 좀 많이 안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어 오케이 좋아 오우 어 언빌리버블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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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와 어 첫집에서 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오 헤드 쇼터 니얼 발무릇빨 와우 와 이스 허러블 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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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이 가방 오 오 오 오 보정기 아이 아 개념가 했네 뭔가 AR 딱 장비가 없어 당연히 보정기다 했는데 아니군요 당연히 아니죠 좋아 아 우와 개머리 좋았어 대머리라 부르지 마 개머리라 불러라 랜덤 듀오 가끔 해요 랜덤 아 아 세상에 만원짜리나 천원짜리나 바꿀뻔했네 씨 어렸을 때 딱 주마등처럼 아 스르륵 잠이 든다 그 다이가 해준 팔벽에 오케이 좋아 사랑은 이렇게도 쉽게 돌아와서 날개 하나요 야 여기는 차가 없는 대신에 대박이네 아까 그거 안 먹을게 솔직히 7탄 90발이면 충분하지 그치? 사랑 사랑 햄나봐 잊을 수 있나 아 내가 편집자 그 편집자가 하는거 아니야 그거 너 지금 이거 보고 말하는거냐? 야 샤방샤방아 너 이거 보고 말하는거지 이게 지금 유튜브 편집하지 말고 그냥 생으로 나을 올리는게 나을 정도라고 이 편집자가 지금? 이 편집자가? 이거 지금 올린 편집자가 피자 막 이렇게 해놓고 사이다 이렇게 해놓은 편집자가? 어? 이 녀석이 그 편집자 지금 욕하는거야? 어? 그 편집자 임마 이한별이야 임마 이한별이 누군가 싶지 나다 임마 나 짜식아 나다 본인이시다 어? 짜식이 오케이 도로에 오토바이 있어 그래? 알았어 일단은 여기서 저거 좀 구하자 파밍 파츠 좀 오케이 사랑은 이렇게도 쉽게 돌아와서 후회하나요 스르르 어우 뭐야 저거 방금 본거 뭐냐? 짱만 있는데? 자 일단 슬슬 오예 오예 연막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오케이 스르르 아 스르륵 스르륵 잠이 든다요 스르륵 먹어서 기분이 좋아서 불러주는 노래입니다 스르륵한테 불러주는거에요 스르륵 잠이 든다 그대가 해준 팔벽에 사랑은 이렇게도 쉽게 돌아와 후회하나요 여기 차고있는거 아니야 이거? 스르륵 스르륵 잠이 든다 그대가 해준 키스에 두 눈을 또 감아도 아띵카 아띵카 빙데로 비듀 와 어딨어 얘들아 이렇게 안나면 안되지 삼배 스르륵이 받고 그렇지 아 너무 많은데 백발 95발만 가지고 있자 오케 나는 개똥벌레 개똥같이 못차네 하 흐 스르륵 첨바 흐흐흐흐흐 저기 가자 아무도 없겠지? 이거 되게 좋대 내 친구 상해가 나 오 뭐야 이거 솔직히 이거 쏘는거 위치 위치를 알려주는 꼴이야 그냥 붙는게 나 음 어차피 개활지에서 딸 수 있는거 아니면 차라리 가서 죽이는게 나 아 도트 없는게 조금 오바네 도트 없는게 도트 없는게 도트 없는게 아 이게 우연히 보긴 했는데 어 아 아 이게 과연 나 아이언사이트 진짜 못쏘거든 나 아이언사이트 진짜 못사서 아이언사이트로 잡는거 보다 견착으로 잡는게 훨씬 나는 좋아 그래서 이걸 꼭 잡아야되는데 자 이렇게 가면은 발소리가 잘 안들리는데 앉아서 가면 더 안들려요 자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이 소리 못듣고 끔살했는데 그때 의심스러운 경우는 다 이렇게 온거에요 다 다 이렇게 온거 꽃게 걸음으로 꽃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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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아이언사이트 진짜 못쏘는데 아씨 큰일났네 대기 절로 간거 같거든요 제가 봤을때 저기 아 봤다 어차피 봤어 어차피 봤어 어차피 2판 4판 공사판이야 2층이네 따다다 따다다다다 아하하하하하 뿌하하하하하하 뿌하하하하 야 야 야 아 죄송합니다 시체매너 해야지 오케이 제가 오랜만에 잡아서 죄송합니다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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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얘도 없네 같은 처지였어 불쌍한 녀석 얘도 도트가 없네 야 도트가 뭐가 이렇게 희귀하냐 어 이렇다 캐시템으로 파는거 아냐 도트가 왜 이렇게 희귀해 이거 어 도트 아니야 이거 벡터구나 이제 다 만난거야 만날사람 그다 어어 자동차 자동차 아아 꼬졌어 아이씨 꼬졌네 아이 겨우 찾았는데 아 넥슨이어도 도트 캐시템 아니야 무슨소리야 넥슨을 뭘로 보고 도트만이겠냐 어 도트 빼고 다 캐시템이 차라리 말이 되지 어 오케이 오케이 좋아 좋아 어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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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는거 아니야 어 계속 자라 어 잠 깨워서 미안하다 넥슨아 다시 코 자 배그치킨 배그치킨의 비결이 무엇인가요 어 절박함 솔직히 절박함이야 더 절박한 사람이 더 안전하게 움직이고 더 방심을 안하기 때문에 먹을 확률이 높아지지 치킨은 절박함이야 치패드요 산에서 얻었습니다 딱 파니까 나오더라구요 오케이 내꺼 안달았냐 이거 안달았네 붕대는 10개만 있으면 돼 아 저 저 어제 연속 치킨 두 번 먹었어요 아 이 사람들이 지금 장난하나 저 치킨 그렇게 급한 사람 아니에요 1치 2치 저 2연치 했어요 어제 어? 저 그렇게 맨날 치킨 막 갈급하고 그런 사람 절박함이 당연히 없지 맨날 먹는데 아 진짜 말을 뭘로 하는거야 나 다 잘못하는 actual Seeinger 좋아요 사랑은 이렇게도 쉽게 tram으로 영어 이렇게ashes 쓰르릉 잠이 든다 내가 희망 내가 해준 저 엑자orno 요거 내놓는 광正 아 나비구나 깜짝이야 나비야 저리 가있어 여긴 위험해 뭔데 35명 남았지 우리가 정신없이 수다를 떨어서 그러는거야 어? 시간 금방 간다 대리 아니거든 딜량 봐라 186 197 사람으로 따져봐 엄청 키 크지? 그 사람이 1인분을 못하겠냐? 어? 엄청 훤칠한 이거 엄청 훤칠한 전적이라고 키스 해봤나요? 저요? 당연히 해봤죠 나이가 31살인데 그거 말곤 다 못해봤어요 배그 강의 영상 좀요 자 자 지금부터 강의 영상 찍겠습니다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자 보세요 자 지금부터 강의 들어갑니다 이게 팔각적인 한건데요 여기서 올라가실 땐 W키를 누르시면서 전진하는데 자칫 오버하면 아야! 이렇게 정강의가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A키와 연계해서 이렇게 아니 마우스 휠을 돌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 됐어 됐어 아무것도 없어 가자 간다 위에 재성출 사절함이 다 원래 있었던 건가요? 모르겠는데? 내가 그런 거 해놨어? 간다 넘버랑 눌러놓고 못다 먹은 아 나 배부르다 햄버거 햄버거 배부르다 왜 방종하면 다시 저것 좀 하다 가야지 산책 좀 하다 자야지 배부르니까 상키스 안 했다면 도망을 뽀뽀 해봤어 입에다가 뽀뽀 이렇게 하는 거 자 햄버거 두 개까지는 먹어보긴 했는데 보통은 안 먹어 하나야 무조건 살면서 두 개 먹은 적은 당연히 있긴 한데 보통 하나 먹어 하나 하나에 감자튀김 네 저 혼자 산책해요 호수공원에서 만나자 너 누군데 너 호수공원 있는 거 어떻게 알아 우리 집 근처에 아 다 있나? 보통 호수공원은 다 있나 하나씩? 푸체멸은 뭐야? 푸가 뭐야? 프로페시아 채 이씨 이루와 족간지 이루와 이 자식 벙어리 먹어 죽어 넣어 진짜 따따따 나 이사갔어 신정동 안 살아 옛날에 신정동 신월동 살았지 근데 이사갔어 형 그 사거리 사거리는 어디에나 있지 집 앞에 사거리 없는 집이 어딨어 어? 5초만이다 그대가 해준 키스에 우리 호수공원에 사람 많이 없는데 밤에 밤에 사람 많이 없어 그래서 좀 저 남자들은 괜찮은데 여자들은 좀 위험해요 거기 좀 외진데가 많아가지고 좀 위험해 근데 나는 킥보드 있어가지고 그냥 난 자유롭게 돌아다녀 오케이 솔직히 나는 솔직히 진짜 나 진짜 강한척하는게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칼하고 총만 안눌었으면 차칼없어 누가 오든 아아 거짓말 아니야 왜 벌주려고 그래 거짓말도 아니고 오케이 간다 저 차요? 저 킥보드 타는데요? 근데 아아 그래서 나한테 물어봐 킥보드 그냥 킥보드 전동 킥보드 크으 전동으로 크으 막 따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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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으로 가는거 개쩔지 오케이 정동 킥보드 오케이 정동 킥보드 여기 안 털었네 아무도 뛰어만 다녔는데 22명 남았네 아 뭘 뛰어만 다녀 우리 얘기했잖아 내가 왜 한게 없는 것처럼 말해 우리 얘기하고 재밌게 놀았는데 이제 너무 실컷 넣은거야 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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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엠포 있을때 스카가 안 반가워 그치? 사람이 참 간사해 이렇게 어? 사람은 간사의 우동이야 엄청 간사하니까 어? 오케이 1987 나보다 형이네 얘가 어? 나보다 형이야 아 1897 아우 우리 아빠 엄마보다도 형이네 증조 할아버지 아니야 저 정도면? 오케이 3배 있잖아 오케이 필요없고 박만드 탐방 소설 체크 아 그래요? 아 그래서 탐방을 안 오시나? 나 이거 한적 없는데? 내가 체크했나보다 근데 나를 탐방 올 사람이 누가 있어 상관없는거 아니야? 어 일단 저거 확인했어 응? 응? 내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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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아우 에임 잡기 힘들다 아우 아 또 올거야? 또 올거야?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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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올거야? 안 올거야?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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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egent issue 아 앗 스르륵 coriander 아우 아우 얼마나 무거운거여 아우 장난이여 지금 아우 뭐야 뭐하는거여 이렇게 무거워도 되는거여 이거 도핑 아 오케이 오케이 고맙습니다 아이 버려 그냥 음 분대는 그냥 버려 버려 필요없어 아 연막도 하나정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하프그립이네 하프그립이 낫지 앵글보단 오케이 앵송보단 하손이지 오케이 어 제가 조금 느리죠 어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우 군조 아우 다 빠져졌네 아유 됐다 가자 일단 버리자고 그럴까 자 열다섯개 버렸다 아우 카구팔 아냐아냐 고수 고수일수록 카구팔보다는 스르륵을 쓴다 그랬어 어 오케이 내 친구중 최고수인 김상혜가 그랬어 레이팅은 1820 내 친구중 최고수지 난 나의 친구 에잉 난 나의 친구를 믿는다 오케이 아 깜짝 놀랬어 미안휴 아 이제 142발은 갖고있자 오케이 아 대탄 대탄 그거 얻어야 되는데 대탄 정말 뻥임 아씨 진짜 또 또 나를 봅니다 또 뻥이래 자 이거 듀오한거 자 이거 아니구나 듀오 이거 봐 김마트 김상회 내 친구야 김마트 김상회 한글명 김상회지 마트 상회 내 친구 김상회가 그렇다니까 어 상회가 슬기씨 팬이거든 그래서 꼭 알려주고 싶대 조금만 하면 잘할 수 있다고 나보다 잘한다고 그래서 슬기씨를 초빙해서 슬기씨 스쿼드를 한거야 음 이름이 진짜 상회야 오케이 간다 스르륵 잠이 든다 털었네 과연 털기만 했을까 남아있진 않을까 하는 물음이 드는데요 헬물형 대학친구 제 친구랑 결혼한 상회형 어 맞아 존슨이가 내 대학후배면은 존슨이가 08아이니까 존슨이 친구랑 결혼했겠지 그렇지? 내 후배야 어 내 후배야 걔 내 후배랑 친구랑 결혼했어 오케이 드링크 먹고 스르륵 잠이 든다 오우 택퀵 개굿 사랑은 이렇게도 쉽게 돌아와서 후회하나요 스르륵 다섯 개면 뭐 되지 뭐 진통제한 더 챙 못챙기네 에이 됐다 가자 스르륵 아 근데 이거 풀템이면은 니거 원래 반동작기 쉬워 반동작기 안여러워 드르륵 구상쓰고 하나 먹자 아 구상 못써요 구상은 아까 그 여기에 그 체크무늬처럼 된거 문이 다른거 있죠 거기까지만 채워주고요 에너지 드링크나 그 다음에 이거 그 활력 게이지나 혹은 의료용 키트로만 채울 수 있어요 풀핀은 그래서 활력 게이지를 채우는게 가장 빨라요 의료용 키트는 없으니까 좀처럼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아 아 쟤 저 존슨이도 나 못봤어 존슨아 너 나 봤냐 너 나 봤어 존슨아 존슨이 나 못봤을걸 내가 08이랑 별로 안친해서 나는 그냥 동기들하고만 놀았거든 선배랑도 안친하고 존슨아 너 나 알아 너 나 봤어 못봤지 어 존슨이 나 못봤어 요기 좀 대기할까? 형 현충일이 뭔지 알아요? 현충일? 그 우리 나라를 위해서 진짜 어어 싸우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기르기 위한 어? 그런 날인지 어 뭐야 뭐야 아 들어가야되네 슬로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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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템 10명밖에 안 남았어요 3키를 했고요 치킨 먹기에 적당하죠 방심하지 않을 거예요 보급 안먹어 저딴거 먹을 시간 없어 저딴거 먹다가 목에 쾅 막혀서 죽겠지 어? 그럼 난 드립이나 치겠지 치킨이 보급파서 죽었습니다 드립이나 찌면서 이판이 마무리 되겠지 아 무시하긴 너무 가까운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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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오케이 오케이 절대 안가 절대 안가 절대 응감이라고 있잖아 난 절대 안가야 알았어? 나 이거? 오성? 소리가 들리는데 아 이놈들 이거 점프! 점프 줌! 아 안되네 옆으로? 이잉 안되네 아무도 안 노리는데 하계사 탑텐인데 저거를 노린만큼 어리석은 자들이 있을까 싶네 아파트 들어가라고? 아니야 아니야 중간쯤으로 가는게 나 어차피 건물이 이렇게 많으면 중간쯤으로 가주는게 나 분명히 가다가 한 명만 근데 쉽게 안나와 존버거든 다 다 존버이기 때문에 쉽게 안나오거든 애들 딱딱 접어서 대기 하나씩! 아 아 아 이럴 세상에 너무 뛰어오느라 아 온몸에 땀 땀이 땀이 장난이 아니야 자 스토컥에서 지금 잉잉잉잉 잉잉 아 아 시원하다 아 오케이 좋다다 잉잉잉잉 됐어 됐어 오케이 됐다 일단 세수부터 하고 좋다 오케이 좋아 대기 아 아 아 아 아 아 이런 뛰어만 다녀야하는 어 어 이런 세상에 도핑 여기서 등을 대고 도핑을 한다 좋아 솔직히 이 정도면 1등하기에 적합해 모자란히 없어 오케이 생존자 수까지 나의 승리를 빌어주는구만 오케이 이럴 때 올라가다가 잡히면 그냥 도는거야 진짜 끔살중에 끔살이 와 지존 개활지네 있다 여기 없을 수가 없는 곳이야 어 어 어 따아 이 오케이 야 나 구령조끼 야 이거 진짜 치킨각인데 이거 뜨끈한 율무차님 별풍선 열개 감사합니다 율무차님 감사합니다 해물형 치킨까지야 오케이 오케이 나 원에 걸쳤어 나 원에 걸쳤어 원에 걸쳤어 나 원에 걸쳐 오예 오예 배드 대인제러스 오예 오예 겁나 무서워 자기장 제발 자기야 아 아씨 ㅆㅆ 오케이 한 박자 쉬고 한 박자 쉬고 맞아간다! 한 박자 쉬고 한 박자 쉬고 한 박자 쉬고 나서 맞아간다! 타 타 타 타타타! 타 타타타타타타! 아 uszasz Раз différents 만족 All 쾅 직접 겹치나? 사사사사사사사 사사사사 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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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싫어! 사! 사! 삭! 오! 마이 갓! 개 아파! 아! 야! 아이쿠! 야! 쟤! 쟤 밖에 없었네! 아! 아니 나 죽고나서 두명 남은거구나. 아 한 번 더 있었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잘했다. 열심히 한 해물파전에게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했다. 하이물파전 많이 늘었다. 너무나 엄청난 명모를 보여줬던 하이물파전 여러분들 한 번씩 한 번씩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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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물파전.